이번에는 좀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슬라이스라는 감사를 볼게요.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 어떤 조각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어로즈. 스프라이스랑 비교를 해보세요. 스프라이스랑 달라요. 스프라이스하고 슬라이스는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히어로즈 슬라이스 해서 1에서부터 2까지를 잘라내라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보죠. 같이. 컨설로그 해보겠습니다. 컨설로그 하고. 이 둘을 조금 또 바꿔보겠습니다. 0에서 0에서 2까지 또 해보죠. 인덱스 번호라는 건 아겠죠? argument는 항상 두 개에요. 세 개를 얘기다가 예를 들어서 버드맨 이렇게 하면은 바로 L 메시지가 따요. 왜냐 하니까 슬라이스는 이 세 번째 악의 멘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프라이스랑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오래 구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1, 2, 0, 2 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바꿔서 볼까요? 연연색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let my slice 할까요? 슬라이스드 슬라이스1 그리고 얘는 슬라이스2 슬라이스2 그래서 여기는 왜 넣느냐 하니까 슬라이스1을 넣고 여기는 슬라이스2를 넣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슬라이스를 넣은 거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슬라이스1, 2를 하니까 배트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담겼어요. 그러니까 0, 1, 1이죠? 배트맨. 1에서부터 2까지 이게 2죠? 2까지를 잘라내는데 시작하는 스타트는 포함하고 끝나는 엔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배트맨만 포함되는 거죠. 0, 2는 어떻게 되나요? 0, 2, 0, 0, 1, 2에서. 0에서도 시작을 하는데 2는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슈퍼맨과 배트맨만 포함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는 기존에 있는 어레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레이에서 특정한 엘레먼트만 내가 뽑아내고 싶다 할 때 쓰는 것이 슬라이스입니다.